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남 밀양의 표충사로 가는 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경남 밀양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단장면 표충사 얼음골 아시나요? 그쪽에 살다가 지금은 시내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저의 불할 친구인 이모 군의 삼촌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밀양 시내에서 표충사를 가려면 국도를 타고 20분을 들어와요 표충사를 갈 수 있습니다 여름 되면 타지역에서 표충사로 많이들 놀러 오시더라고요 근데 표충사로 오다 보면 태렁리를 지나 아블리로 넘어오는 산 중턱의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놀러오는 사람들은 그 길을 절대 모르시겠지만 단장면 사람들만은 그 길이 예로부터 좀 무서운 길이라는 걸 알고 있죠 마을을 지킨다는 큰 나무도 한 그루 있고요 동네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그 길이 비포장도로였을 적부터 학생들이 밤에 공부를 하고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엔 항상 그 길에서 도망치듯 뛰어서 집으로 갔다는 소리도 많았답니다 그만큼 예로부터 귀신이 많았다는 거겠죠 친구네 삼촌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은 밀양 시내에서 잔치가 있어 늦은 밤까지 잔치집에서 술을 거하게 마셨었다네요 근데 술을 많이 마셔도 정신이 멀쩡한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차를 타고 30분이 되는 거리를 혼자 들어오셨답니다 그때가 아마 여름인데 그 코너길에서 한 300미터만 더 가면 유원지가 있고 그 당시 여름엔 그 밤길에 술을 먹고 걷는 혈기왕성한 남녀들이 간간히 보이곤 했다고 하네요 한참 술에 취해 운전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코너길을 다다랐을 적에 저기 앞에서 어떤 여자분 두 명이 그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걷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라이트를 비추니 차를 세웠다는군요 말씀드렸다시피 삼촌은 취기가 올라있었고 기분도 좋은 상태에서 젊은 처자 두 명이 이 야심한 밤길에 차를 세우니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오케이를 하시곤 차를 세우셨다네요 그러곤 차를 탔는데 여자인은 조수석에 타고 여자인은 뒷좌석 정가운데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차를 바로 출발을 시켰는데 삼촌이 곁눈질로 봤는데도 두 명의 처자가 미모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곧장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삼촌은 그 처자들이랑 잠시 담소나 나누면서 숙소까지 데려다 줄 생각으로 말을 걸었다네요 어디서 오셨으에? 어디까지 가시는 길입니까? 저는 집이 요 근처에 있는데 미량 물 좋고 참놀기 괜찮지에 그 코너에 다다르는 짧은 시간에 삼촌이 말을 걸었음에도 그 여자들은 말이 없었답니다 머쓱해진 삼촌은 음악이라도 틀어드릴까에? 하고 오디오로 손을 갖다 대는 순간 차는 그 코너 지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조수석에 있는 여자가 삼촌의 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때렸답니다 앵간에서 여자 손바닥으로 남자 얼굴을 친다고 해서 핸들이 반대로 꺾이겠습니까? 그 여자가 삼촌 턱을 밀다시피 팍 치자 삼촌 차는 그대로 30미터 정도 되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전복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쯤 뒤엔가 정신을 차리셨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차는 뒤집혀 있고 언제 차가 폭발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차에서 빠져나가야겠단 생각뿐이 안 들었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힘을 줘도 몸이 안 움직이더랍니다 그래서 왜 몸이 안 움직이나 돌려봤더니 그 사고 난 차 안에서 아까 태웠던 그 두 명의 차자가 얼굴에 피가 떡이 돼서는 조수석에 있는 여자일은 삼촌 다리를 힘껏 잡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여자는 운전석 뒤로에서 삼촌 목을 조르면서 차에서 절대 내리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삼촌은 그제서야 인연들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퍼뜩 들면서 진짜 온갖 발버둥을 쳐서 뿌리치려고 했는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년들이 힘이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삼촌은 우리 얼마 전에 태어난 아들내미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이소 부탁합니다 집에 마누라도 있고 해 진짜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이소 아직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년들에게 막 빌기도 하고 바늘상으로 발버둥을 쳤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서 몸에 힘이 풀리면서 차에서 간신히 빠져나와서 혹시나 그년들이 쫓아올까봐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집 방향으로 뛰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삼촌은 다리뼈가 부셔진 상태였답니다 그 당시에는 아픈 줄도 모르고 달렸다고 하네요 그러다 10분쯤을 달렸나 근처에 요원지 장사를 하시던 삼촌 친구분을 만나셨고 내 차 사고 났다 지금 경찰하고 앰뷸런스 좀 불러도 내 지금 귀신의 시인 것 같다 내 차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 해서 간신히 앰뷸런스를 타고 삼촌은 병원으로 후송이 되셨고 그 차에 타고 있던 연들이 귀신이든 사람이든 일단 차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로 가서 사람을 구하는 게 급선무 아니었겠습니까 낭떠러지에서는 레카도 들어오지도 못하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이 그 지점으로 가서 차를 확인했는데 안에 사람도 없고 혹시나 해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사람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네요 다음날 레카로 견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차 안을 확인해봤지만 여자의 흔적과 혈흔 등등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지금 친구네 삼촌은 그 뒤로 아주 잘 살아계시고 종종 친구를 통해 삼촌의 소식을 듣곤 합니다 불할 친구도 매번 너무 충격적인 시화이니 삼촌을 만날 때마다 그때 이야기를 듣곤 한답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밀양 시내에서 표충사 가는 길에 있는 산 중턱 코너에서 일어난 시화입니다 한 남성이 깊은 방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서 있던 두 여성을 차에 태웠습니다 여성들은 말없이 탑승했고 차가 코너를 돌 때 갑자기 한 여성이 남성의 턱을 세게 치며 차를 낭떠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사고 후 남성은 차에서 탈출에 도움을 요청했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일본 아이돌 일본 그라비아 아이돌 괴담 중에 이런 것이 있었다 어떤 남자가 아이돌 A한테 푹 빠졌다 쥐꼬리만한 월급 때문에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는데도 있는 돈은 전부 아이돌 A한테 쏟아 부었다 화보나 DVD 발매 행사가 있으면 언제나 반드시 얼굴을 내밀고 그 자리에서 엄청난 돈을 써다는 게 남자의 일상이었다 그날은 아이돌 A의 생일이었다 남자는 이번에도 당연히 참석했다 아이돌 A와 만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아이돌 A의 매니저가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매번 고맙습니다 모든 행사에 꼬박꼬박 참여하고 화보가 나오면 수십 권을 넘게 사가는 남자는 아이돌 A의 팬덤 내에서도 꽤 유명했다 A도 정말 기뻐합니다 매니저의 말에 남자는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좋아서 죽을 것 같았다 그리고 남자는 마침내 아이돌 A를 만났다 눈앞에서 싱긋 웃으며 좋아하는 A에게 생일 선물을 주면서 남자는 무척 행복했다 며칠 후 아이돌 A는 집 앞 길가에서 칼에 수차례 찔려 죽었다 범인은 그 남자였다 목격자가 있어서 쉽게 잡혔다 남자는 별다른 저항도 없이 체포되었다 왜 그런 짓을 했지? 형사의 신문에 남자가 중얼거렸다 계속 어두웠으니까 남자는 아이돌 A에게 준 생일 선물의 무선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몰래 카메라를 숨겼지만 며칠이 지나도 카메라가 보내오는 영상은 어두울 뿐 A는 고맙다며 좋아하는 척만 하고 남자가 준 생일 선물을 열지 않았으니까 결국 이성을 잃은 남자는 아이돌 A를 찔러 죽인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무당도 도망가버린 할머니의 빙의 친구의 할머니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할머니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실제로 뵌 적은 없는데 친구랑 같이 사시고 아무래도 몸이 약하시다고 하네요 그런데 평소엔 친절하시던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격이 바뀐 겁니다 엄청 괴팍해지신 거죠 할머니 하면서 손을 잡으면 팍 부리치고 못되게 구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네 가족들은 그냥 나이도 있고 그러시니까 치매끼가 있나 했대요 그런데 그런 성격이 점점 더 심해지다가 어느 날 할머니가 두 다리로 언제나 천천히 걸어 다니시던 할머니가 다리로 걷지를 않고 집 안에서 무릎으로 기어 다니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말이죠 말려도 듣지도 않았대요 무조건 무릎으로만 탁탁탁 거리면서 그러다가 집 바닥에 뭐가 있어서 무릎에 찍히면 무릎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집 안을 그렇게 기어 다녔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힘이 엄청 세져서 집에 있는 나무 의자를 두 손으로 부시지 않나 더 무서운 건 이 할머니가 새벽만 되면 가족들 다 자는데 혼자 화장실에 가서 엄청난 고음으로 깔깔거리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화장실 안을 무릎으로 뱅뱅 기어 다니면서 말입니다 아침에는 쓰러지고 말이죠 이러기를 며칠 식구들이 어찌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잠을 자는데 화장실에서 들리던 웃음이 엄청 가까이서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퍼뜩 잠이 깼는데 할머니가 자기 방 안에서 자기를 쳐다보며 깔깔거리며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릎으로 방 안을 기어 다니면서 친구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막 지르며 방문을 열려고 했어요 그 방문이 안에서 밖으로 밀어야 열리는 문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밀어도 도무지 문이 열리지 않더래요 방 안에선 할머니가 계속 기어 다니고 말이죠 하도 소리를 질러대니까 가족들이 와서 구해줬는데 문을 열 수 없었던 이유가 방문 앞에 냉장고, 식탁, 의자 이런 가전 제품들이 한가득 쌓여 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가져다 놓은 건지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가족들은 무당을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이 무당이 집에 딱 들어와서 할머니를 보자마자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귀신이 붙었어 라면서 뛰쳐나갔대요 그래서 그 뒤로 생각한 게 퇴마사였죠 수소문을 해서 퇴마사를 했던 목사님을 모셔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머니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신이 같이 일했던 다른 퇴마사들을 불러모아서 할머니를 둘러싸고 릴레이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몸은 엄청 괴로워하는데 속에 있는 귀신은 나오질 않았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성수를 모아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욕조 안에 성수를 다 뿌려놓고 그 안에 할머니를 억지로 밀어넣었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괴로워하면서 고음의 여자 목소리로 내일 나갈게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날 할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말짱해졌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하나도 기억 못하신대요 네 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꿈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식구들이 모두 잠든 새벽 아버지께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면서 벌떡 일어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시는 듯한 놀라신 모습 아버지께서는 일어나시자마자 바로 먼 친척 쪽에 큰아버지 뻘 되시는 분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하시고는 식구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꿈속에서 어딘지 모르는 어두운 곳을 헤매고 계셨는데 여러 명의 사람들이 사슬에 묶여있던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인지 왜 그렇게 있는지 궁금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는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들렸다고 합니다 목소리를 찾아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니 바로 아버지의 큰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묶여 있으셨고 큰아버지께서는 아버지를 보며 반가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왜 묶여있는지 모르겠구나 이것을 풀어다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바로 사슬을 풀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바로 그때 뒤에서 처음 보는 거대한 사람이 아버지의 행동을 저지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사슬을 풀어드리려고 했지만 워낙 그 사람이 막는 바람에 사슬을 풀지 못하고 계셨고 갑자기 그때 큰아버지께서 크게 소리치며 역정을 내셨다고 합니다 왜 안 풀어주는 거냐? 안되면 너라도 데려가야겠다 그리고 아버지는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나셨고 일어나시자마자 전화를 해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시려고 안방에 가셨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나중에 안사실이지만 아버지께서 꿈에서 깨어나셨던 시간과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을 꾸시고 얼마 후에 아버지께서는 차를 몰고 가시다가 전봇대를 받고 차 앞부분이 완전 박살나는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아버지께서는 심장이 굉장히 약화되셨죠 꿈속의 큰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너라도 데려가야겠다 라는 말씀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걸 느끼신 아버지 그 후로는 스님 한 분이 계속 매년마다 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방 안에 흐르는 피 괴담가를 자처하고 있는 본인이지만 귀신이나 기묘한 일이라고는 겪은 적 없는 영능력 제로의 인간입니다 게다가 귀신의 존재를 맹신하지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가위눌림에 시달려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어느 아파트에서의 5년간 저는 거의 매일같이 가위에 눌려야 했습니다 가위가 현실인지 아니면 꿈속에서 제가 만들어낸 영상의 일부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접하게 되는 상황은 상당히 괴이한 것들이었습니다 언젠가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천장을 본 적이 있는데 천장에 사람 얼굴이 부조처럼 불쑥 튀어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장에서 증식해가는 얼굴들 그 뒤로는 가위에 눌린 다음부터 눈을 뜨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절 지켜볼지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눈을 뜨지 않자 공포는 귓가에서 들려왔습니다 가위에 눌려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귓가에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들은 어느 날은 어린아이의 칭얼거리는 목소리이기도 했고 어느 날은 할머니의 음침한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가위에 눌리다 보니 어느새인가 잘 때쯤에 가위가 오겠구나라는 느낌을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자려고 누웠을 때 손과 발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느낌 그것을 느낄 때면 저는 몸을 뒤척이면서 가위에 눌리는 것을 막았고 그 뒤로는 가위에 눌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손과 발끝에서 미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너무나도 피곤했던 모양인지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란 건 자다가도 무시 못할 느낌이기도 하죠 그래서 계속되는 그 위화감에 저는 자다가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전 제 옆에 어떤 여자가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웠기 때문에 여자가 앉아있는 것만을 알 수 있었습니다만 점차 제 눈이 어둠에 동화되었을 때 저는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여자의 얼굴에는 두 눈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눈알이 파여진 채로 시선이 절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알이 파여진 그곳에선 어느새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눈알이 눈에서 피가 흐르는 채로 계속 앉아있었고 저는 가위에 눌려 움직이지 못한 채로 방 안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긴장된 분위기에서 있기를 한 10여 분이었을까 그제서야 전 가위에서 풀릴 수 있었고 그때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가위에 눌릴 것 같은 느낌이 오면 피곤하더라도 몸을 돌려서 자곤 했답니다 그리고 현재 사는 곳으로 이사 온 후로는 가위에 눌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울고 있는 아줌마 저는 저희 가족 중에서 기가 약한 편이라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는 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그때 저희 집은 산속에 살았었는데 아버지가 담배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키셔서 동생과 함께 동네 가게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저만치해 보일 때쯤에 가로등 아래에 뭔가 희끄무레한 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몸빼바지 입은 80년대 우리네 아줌마 스타일의 아주머니께서 옆에서 보는 사람이 서러울 정도로 울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아줌마한테서 느껴지는 느낌이 슬프다가 아닌 굉장히 섬뜩한 살기였습니다 진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아줌마 옆을 지날 때의 기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당시 저는 그 아줌마 옆을 지나가면서 제 옆에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형이 무슨 소릴 하나 아는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에게 다시 물었죠 옆에 아줌마가 울잖아 그러자 동생이 말했죠 대체 아줌마가 어디에 있다고 그래 더 이상 동생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먼저 뛰어버렸습니다 동생은 뒤에서 죽어라 따라오고 다시 돌아올 때는 반대편으로 멀리 돌아왔는데 그 길에서도 아줌마가 있던 가로등이 보이지만 그땐 아줌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예지몽 저는 꿈을 잘 꾸지 않습니다만 꿈을 꾸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거나 암시하는 꿈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이상한 건물 지하에서 탁구를 하는 꿈을 꾸었는데 4년 뒤인 중학교 3학년 때 크리스마스 이브날 꿈에서 본 그곳에서 탁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꿈의 여행 처음 보는 여자와 연인인 것처럼 다녔었는데 이상하게도 바로 1년 뒤에 똑같은 여자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귄 지 3일째 되던 날에 꿈을 꾸었는데 나쁜 녀석한테 쫓기던 나를 그녀를 비롯해서 나와 친한 이들이 모두 막아서고는 나보고는 멀리 도망치라 해서 도망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그녀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거기 나왔던 애들이 그녀와 헤어졌을 시기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었습니다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것이 테러였죠 전 그것이 꿈에서 똑똑히 보였습니다 물론 암시였지만 어색함 없이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막상 꿈을 꾼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긴 합니다만 더더욱 답답한 건 제가 꿈꾸는 것들은 대부분 안 좋은 일이죠 미리 알려주는 건 천기누설이어서 그럴까요? 여덟 번째 이야기 멈춰있는 그네 저의 언니가 겪은 일입니다 작년 여름 언니한테 애인이 생겼었습니다 둘이 러브러브하면서 잘 지내었습니다만 어느 날인가 애인이 언니를 불러 한밤중에 유성이 보인다며 근처에 초등학교로 놀러 갔었답니다 정글 짐에 올라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유성이 아주 가끔 나타나 사라졌답니다 그래도 뭐 감동적이었다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역시 밤이라서 그런지 한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인이 캔커피를 사러 간다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정글 짐에 앉아 남자를 기다리며 주변을 내려다 보고 있었는데 문득 그네를 보니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그네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도 마치 사람이 타고 있는 것처럼 가속도가 점점 붙어 갔답니다 한밤중에 초등학교라서 언니네 커플 말고는 아무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그날도 바람도 불지 않는 날이었답니다 잠시 후 애인이 도착해서 언니는 그간의 얘기를 하고 급하게 정글 짐에서 내려왔답니다 물론 애인도 그 움직이는 그네를 봤답니다 소름이 끼친 두 사람은 급하게 학교를 나섰는데 나서기 전에 뒤를 돌아보니 갑자기 그네가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람에 의한 것이라면 서서히 그네의 움직임이 줄어들다가 멈출 텐데 마치 사람이 타다가 멈춘 것처럼 말입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선생님의 이야기 저희 담임 선생님의 실화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7살 정도 되셨을 때 일이었네요 당시 선생님에게는 6살 정도 되는 사촌동생이 있었는데 너무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과 사촌동생이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사촌동생이 교통사고로 학원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는지 사촌동생은 다시 일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별 문제 없어 보이기도 했고 당시 어려서 대처를 잘 못했던 담임쌤은 그냥 동생을 데리고 할머니 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해서 어른들을 부르고 보니 장이 파열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외진 시골이고 거기다가 할머니 댁에서 나가려면 긴 과수원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결국 사촌동생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습니다 사촌동생을 잃고 다음 연도 명절날 마찬가지로 담임쌤이 할머니 댁에 다시 오셔서 할머니 방에서 잤다고 합니다 그날 할머니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른 방에서 주무셨다고 해요 원래는 같이 옆에서 잤어야 했을 사촌동생을 생각하고 있던 참에 갑자기 방에서 개구리 소리가 들렸답니다 선생님과 사촌동생은 옛날부터 장난으로 개울에서 개구리를 잡아와 할머니 방에 풀어놓으면서 장난을 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갑자기 개구리 소리가 방에 조용히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고작 8살밖에 되지 않았던 선생님이지만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눈 뜨면 안 된다 정말 안 된다 그래도 혹시나 몰라 실눈을 떴는데 사촌동생이 쪼그리고 앉아 자기 머리 옆에서 미친 듯이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해요 정말 속사포처럼 무슨 말을 내뱉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무서워 그 자리에서 바로 눈을 닫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8살 꼬마의 귀신을 보았단 말은 어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릴 뿐이었고 선생님은 결국 찝찝하게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소식을 들으니 할머니 댁이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으니 과수원에서 할머니가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자꾸 뒤에서 누가 휙휙 거리면서 지나가는 것 같다고 해서 자세히 보니 그 사촌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혼이 이승에 묶여 있는 것 같다고 우리가 떠나야 한다고 그래서 이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뒤로 아이 영혼이 선생님에게 붙었다고 합니다 제일 친하게 놀았던 선생님이 그리웠던 거겠죠 대학생 때 자취방에서 잘 때도 옆에서 콩콩거리며 아이가 뛰는 소리가 들리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선생님은 군대에 들어가시고 사촌동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길을 잃은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하셨죠 그 뒤 제대를 얼마 앞두고 보초 섰을 때였다고 하더군요 당시 보초 임무를 탄약고 해서 하셨기 때문에 간부들도 자주 왔다 갔다 거리고 해서 후임과 눈에 불을 켜고 있었죠 그런데 무전이 울리더니 간부가 다짜고짜 욕을 하더란 겁니다 너네 감시를 어떻게 하는 거냐 영창 가고 싶냐고 온 가족을 쏟아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영문을 모르던 후임과 선생님이 탄약고에는 아무런 문제 없는데 무슨 일이시냐고 물어봤죠 간부가 아직도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다고 합니다 지금 탄약고 옆 벽에서 꼬마 애가 낙서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담임쌤은 즉시 그 장소에 달려가 부인과 잡듯이 그 근방을 뒤져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부가 계속해서 얘기했다고 해요 어떤 옷을 아이가 정말 안 보이냐고 말이죠 선생님은 그 무전을 듣고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상 차기는 바로 그날 동생이 죽었을 때 입었던 옷이랑 똑같았으니까요 다행히 저녁 후에는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하늘로 올라간 거라고 부디 편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열 번째 이야기 할머니가 어머니를 살려주셨다 바로 제 어머니께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어머니는 결혼하시자마자 시어머니를 모셨고 꽤나 큰 시집살이를 겪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의 집안은 가난했고 할아버지는 바람기가 많으셔서 첩을 두 사람이나 두셨어요 집안을 말아드셨죠 요새 같으면 최악의 시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도 오셔서 참 잘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틈틈이 부업하시고 살림하시고 저 포함에 두 명 키우셨죠 돈 모아 저 여덟 살 때 집 사서 이사하고 지금 집 두 채 농장 하나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됐습니다 거의 70은 어머니 공이죠 저도 크고 할머니도 7순위 넘으셨을 때도 어머니는 할머니랑 노시는 동네 할머님들 모두 집으로 모셔오고 점심과 저녁을 해드리곤 했습니다 시집살이 원망도 크셨을 텐데 할머니랑 아웅다움 하시면서도 그렇게 잘 챙길 수가 없었죠 몸 상태는 좋아지는데 어머니께서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검사해도 병원에서는 이상 소견이 없대요 결국 중환자실에서 나와 병원에서도 퇴원을 하셔서 병원 근처 고모댁에 머물렀어요 근데 마치 치매 환자처럼 식사한 것도 까먹고 사람도 기억 못하고 횡설수설만 하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치매 걸리고 고모댁에서 한 2주 지내셨었는데 고모 말씀이 그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할머니가 어머니를 너무 좋아해서 데리고 가시려나 보다 그러면서 마구시기도 했어요 퇴원해서 고모댁으로 옮긴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출근해서 집에 없었죠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응급실로 실려갔대요 회사 조퇴하고 오는 길에 고모와 통화했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병원 가야 해 병원 가야 해 하시면서 신발을 신더라는 거예요 말려도 막무가내라 신랑이 하다가 어머니께서는 정신을 놓으시고 고모는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셨대요 병원에서 CT 촬영을 했는데 뇌에 무록을 발견했고 제가 갔을 때는 머리에 구멍을 뚫어 물을 빼고 계셨어요 병실로 옮긴 후 어머니께서 정신을 차리셨는데 퇴원했었다는 걸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간 일주일의 기억이 전혀 없다는 거였죠 그리고 굽 얘기를 하시더군요 넓은 꽃밭에서 혼자 거닐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같이 가야 하나 보다 해서 가고 있는데 그 방향에서 곱게 한복을 입으신 할머니가 오시더래요 그러고는 어머니 손을 잡고 반대로 끌고 가면서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고 병원 가자고 하면서 끌고 가더래요 그러다 꿈을 깼는데 지금 병실이라고 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시더라고요 의사선 말씀이 물이 서서히 차서 초기에는 발견 못했다고 하루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가족은 할머니께서 어머니 살리셨다고 믿고 있어요 꼭 성묘날이 아니더라도 1년에 2,3번 납골당해 간답니다 물론 어머님은 후유증이 있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열한 번째 이야기 꿈속의 여자 제가 군대에서 병장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병장이 돼서 유유롭게 지내던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얼룩무늬 야상에 오렌지색 추리닝을 입고 아무도 없는 내무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내무반은 복도 쪽 출입문이 한 개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 한 개가 마주보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도 쪽 내무반 출입문이 마치 저절로 열리는 것처럼 활짝 열리더니 약간 작달만한 키에 새카만 긴 머리에 새까만 원피스 새까만 스타킹을 입은 얼굴이 새하얀 아가씨가 쓱 들어왔습니다 원래 군인들은 여자들이라면 정신을 못 차리지만 꿈이 워낙 생생하여서 그때 든 생각은 민간인이 어떻게 내무반에 들어왔지 당직사관한테 들키면 장난 아니게 깨질 텐데 하는 두려움에 그 아가씨를 내보내려고 그 아가씨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하며 제가 물으니 그 아가씨는 김상병님 만나러 왔어요 하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 상병은 저희 소대 사람이 아닌 옆에 소대 소속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사무실에 와서 가끔 일도 했었던 사람이라 어느 정도 얼굴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왠지 그 아가씨가 무섭고 김상병과 만나게 해서는 안 될 기분이 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 면회 갔는데 만날 수 없어요 다음에 다시 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제 말은 못 들은 듯 그 상병을 찾아 아무도 없는 내무반을 계속 돌아다니며 찾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김상병 찾아야 돼 이렇게 중얼거리면서요 그러자 저는 당직사관한테 들키면 이거 박살나겠구나 하는 두려움에 그 여자를 잡고 끌어내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무반에서 빙빙도는 여자의 팔을 잡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그 여자가 저를 쳐다보며 시익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형용할 수 없는 두통을 느끼며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최병장님 일어나십시오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벌써 쫄다구들은 이불을 다 깨어놓고 있었고 제가 깨질 않아서 억지로 깨웠답니다 두통은 그 여운과 함께 가시고 있었죠 아침 저모가 끝나고도 너무 생생한 꿈속에 저는 그 상병을 사무실로 불러내 그 얘기를 하니 무척 놀라며 집에 전화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 작성을 하는 순간 오른쪽 손목이 가려운 것을 느끼고 손목을 긁었습니다만 안에서 무슨 실 같은 게 간질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을 잡아 당겼습니다만 저는 입을 한참이나 벌리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손목에서 나온 건 실이 아니라 길이가 60cm는 될 것 같은 여자 머리카락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된 거에요? 아멘